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오는 게 이상하죠?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치아를 뺐어요 그래서 이 사례도 기르고 가려고요 아직 사람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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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고 마스크 하니까 이상하죠? 오늘요 어저께 치아가 안 좋아서 치아를 몇 개 뺐어요 그래서 부어서 아파서 그래서 인사드리도 드리고요 그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랑하고요 재미난 시간 대화도 하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기 들어갈게 자기 좀 쉬어 이따 봐서 나구 좀 나올게 응 다 왔습니다 아, 이제 물이 끓여요 열무빛면 열무빛면 이게 소스네요 예 양이 적어요 예 양이 적어가지고 요거 하고 이제 열무빛면 스테이크도 해서 먹으려고요 이제 소스를 이제 아, 가위가 없나 소스를 이거 넣어가지고 한번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이거 아, 열무, 김치가 있어야 겠구나 이거 김치 있어야 겠다 이거 아, 맛있겠네 카메라가 멀리 있다고요? 아, 이게 이렇게 좀 위로 더 올려야 겠구나 카메라가 아, 너무 크거든요 예, 오늘은 혼자 먹을 거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예 오늘 열무빛면 이거든요 예 아, 맛있겠다 아,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재미없다고요 예,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가 있어 김치 가져와야겠다 음 음 음, 맵다 음 아, 맛있어요 네 음 음 음, 맛있네 아니, 맛있네요 음 음 음 음 원래 열문데 열무, 뭐야 열무, 비빔밥인데 열무가 없네요 대신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죠 뭐 네, 아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아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이빨이 아프고 몸도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같이 방송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음 음 스테이크는 이거 먹고나서 해 먹으려고요 이거 먹고나서 산부 스테이크를 저녁에다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나는 개폈던데 그거 음 음 아이고, 방나요리님 청구뱅 구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테이크는 이거 먹고나서 이제 먹으려고요 또 네 음 음 뭐 디저트는 디저트라기보다는 스테이크죠 뭐 스테이크 먹고 참회가 한 두 개 있거든요 참회도 좀 깎아 먹어야겠어요 네 참회가 있긴 있는데 참회가 있긴 있는데 참회에 진순히 자고 있어요 예 예 요거는 열무 비빔면이에요 열무 근데 맛대파는 열무 비빔면은 라면 밟거든요 뭐 아이스크림하고 커피하고 같이 먹는 거구나 ddд Zh Gesellschaft 이렇게 네 어서오세요 저는 쇼핑이랑 그런 거 그냥 뭐 마트 가서 그냥 먹을 거 사고 뭐 그러는거죠 뭐 박나요님 이천원 소원 감사합니다 장수리 국방 없는데 해달라고요 집사람이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이빨도 안좋고 몸도 안좋아가지고 좀 쉬고 있어요 이빨이 좀 아파가지고 네 어서오세요 네 아이고 맑은미님 감사합니다 네 죽 벌써 끓여가지고 죽 먹었어요 예 죽버스를 끓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예 예 약도 먹고 다 했습니다 예 ve 예 예 예 으 음 백신이요? 백신이 아직 안맞았어요 아직 그게 통보가 안왔던데 백신이 아우 잘먹었습니다 아유 3분 스테이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이 끓이니까 이제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어 물이 딱 맞네요 이거 물이 딱 맞아요 요거는 3분 미트볼 3분 미트볼이고 요거는 스테이크고 스테이크 3개 사왔거든요 스테이크를 양 더 사왔거든요 이거 근데 요거 하나까지 하면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 같이 총 5개를 5개 끓이는 거거든요 이게 타운게 총 5개인데 야 이거 스테이크 2개 여기 넣을까? 야 뜨겁게인데 이거 큰일났네 야 예술이다 예술 예술이다 야 야 맛있겠다 이거 요거 보자 이거는 이거는 탕수 완자에요 요거는 탕수 완자 앞더라 탕수 완자고 와 완전 맛있겠다 이거 오 맛있겠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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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탕수 완자 요거는 미트볼 요거는 미트볼이요 요거는 미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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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트볼하고 완전 비슷하구나 아 미트볼하고 완전 비슷하네 그리고 요거는 또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를 3개 사왔거든요 하고 뜨거라 짜자 오 오 극단 좋다 이거 아 맛있겠네 저거 뜨거라 아이고 민기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아 어떡하라 아 어떡하라 아 어떡하라 라이트 내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포크하고 비록 이게 뭐야 산부스테이크지만 그래도 이제 또 또 칼을 또 썰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칼을 좀 사 왔거든요 마트 가 가지고 스테이크 뭐 썰어 놓은 칼인데 좀 작네요 그래도 스테이크는 또 썰어의 맛이잖아요 또 스테이크는 또 썰어의 맛이지 이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스테이크는 썰어의 맛이지 우아하게 우아하게 또 썰어 봐야지 우아하게 야 이거 민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어 맛있어요 와 맛있어요 진짜 음 음 괜찮다 이거 음 에 전 나이프를 하나 사 왔어요 스테이크는 썰어의 맛이잖아요 또 이게 우아하게 또 썰어 줘야 하잖아요 으음 미트볼 아 이거 완자고 이건 미트볼이야 미트볼 음 으 으 그래 이쁘죠 좀 작거든 작은 건데 일단 썰어 먹기엔 딱 좋겠더라 너무 큰 거 너무 큰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또 없다 아 떨어져 가지고 또 내가 또 이런걸 썰어 보지는 않아 가지고 좀 서툰 데 아 그래도 소스에 아 으 으 정말 맛있다 으 아이고 미트네 위치한 후원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은 으 으 으 음 네 오늘 이빨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몸도 좀 안좋고 그래가지고 좀 쉬고 있어요 오늘 방송은 같이 못할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네요 콜라는 없어요 콜라는 없습니다 안짜요 양념이 안짜요 진짜로 안짜요 요거는 완자 완자고 맛있네요 밥도 같이 먹으라고요 밥을 좀 먹을까 조금만 가져와가지고 조금만 부었거든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아 스테이크요 담보 스테이크 김치 김치는 안 먹어요 김치는 안 먹고 밥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크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음 맛있어요 이게 이게 어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셋 중에서 이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음 음 괜찮네 이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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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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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셔프트는 아니에요 예 왜 오늘 이게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가지고 3번 스테이크가 마트에 가면 싸게 팔고 하나에 이게 1700원 1600원 정도 가거든요 하나에 그래서 산건데 전에도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싸고 집에서 간단하게 되어 가지고 술안주로 술안주로 먹기 딱 좋아요 이게 바로 3분이면 되어 가지고 3분이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고 음 와 완전 맛있네 완전 맛있네요 아 거긴 철원도 안 한다고요 엄청 싸네 거기는 이게 좀 비싸고 비싸구나 술은 안 먹어요 예 제가 술 먹은다는 소리가 아니고 술안주로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술안주로 먹으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어 가지고 아 아 후라이를 후라이 해 가지고 위에 올려서 먹어도 맛있구나 이게 음 음 음 아 후라이 후라이 해 가지고 올려도 먹어도 맛있네요 음 음 그렇게 한번 먹어 봐야겠네요 또 후라이 해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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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약간 더부룩하고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은 계속 먹어 속에 막 미적미적 거리고 그런게 있어요 영유성 식점이 있어 가지고 예 아 으 아 진짜 스테이크 먹으라구요 음 다음에는 진짜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록 싸그려지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네요 간단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가지고 먹기도 편하고 으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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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도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거든요. 소스에다가 밥을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다. 아이고 맛있네. 맛 괜찮네요. 이 맛이야. 네 이정민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뭐야. 3번 스테이크 먹방이에요. 열문 비비면 끓여먹는 비비면하고 스테이크하고 같이 먹방이거든요. 아니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닙니다. 음 음 우왕하게 그냥 맛있네요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어우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배가 부르면 음식을 먹다가 이제 뭐 먹겠으면 음식을 안 먹어요 억지로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어서오세요 저는 A형이에요 혈액형은 A형이요 예 맛있다 아 집사람 이빨이 좀 안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지금 몸도 좀 안좋거려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예 돈가스 먹방 해달라고요 아 가성비 먹방 가성비 먹방 금말이 괜찮네 가성비 먹방 가성비 치고는 괜찮아요 예 간단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아 정말 맛있네요 이거 와 이제 슬슬 또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와 슬슬 배부르다 이제 음 그냥 맛있냐 그냥 맛있냐 실방은 한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했으니까 봤지만 네 이렇게 안 본 분도 있잖아 네 죄송해요 제가 치아가 안좋아서 그래갖고 지금 부어갖고 많이 부어갖고 죄송합니다 잘했다고 잘 시청했어 응 잘했어 이거 잠옷이거든요. 이쁘죠. 잠옷이예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지가 한 1시간 50분 정도 됐네요. 2시간 거의 다 됐는데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라고. 치아가 안 좋아서 다른 아픈 데는 없고요. 잠은 귀엽죠.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며칠 있다가 예쁜 모습으로 또 음식하는 것도 보여 드리고요.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후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어서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아 그러구나. 다음에 또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요. 아이고 이재민님 감사합니다. 또 빨리 나와라고.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